자 이번엔 17번 들어갑니다. 마지막 페이지죠. 32% 여러가지 유전 확률인데 애들이 많이 좀 틀렸어요. 근데 할만해요. 자 보겠습니다. 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대요. 그래서 이건 다 독립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자 기억은 ABD가 있는데 표현용이 4가지라 중간 유전이 포함되어 있는 3개 복대립이에요. 여기를 보니까 ADA가 같고 BDBB가 같다. 진짜 많이 나온 거라 곧바로 얘들의 관계가 나옵니다.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ABD. 즉 ABO 혈액형과 거의 흡사해요. 자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별인데 중간 유전 얘기했고요. 디귿은 F가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걸 주고 있습니다. 자 크게 보겠습니다. 자 사람 1, 2, 3, 4가 있는데요.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다 줬어요. 자 그리고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표현력이 최대 12가지래. P와 Q는 1, 2, 3, 4 중에 하나래요. 즉 PQ가 1, 2, 3, 4 중에 누구지 그 두 사람을 찾으라 이거야. 근거는 뭐야? 여기는 이 12가지를. 그러면 12가지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1이거나 3 곱하기 2 곱하기 2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. 그럼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? 복디립에서 나올 수 있죠. 기억. 3가지는 그러면 중간 유전 니은에서 나오죠. 얘가 이제 우열 뚜렷한 디귿에서 나올 것 같고요. 그럼 이 4가지 나올 수 있는 건 ABO랑 똑같으니까 이겁니다. 여기 하면 4가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O 대신에 여러분들이 D를 바꾸면 돼요. AD, BD인 애들이 4가지를 만들어 낼 거라고. 자 그런 애들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요게 나와요. AD랑 BD. 얘들이 4가지가 된다고. 그런데 3가지가 니은이 3가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별, 이별과 이, 이별이 2가지밖에 안 돼서 모순입니다. 또 가능한 게 4가지가 가능한 게 이것도 가능해요. AD와 BD. 여기서 4가지가 가능한데 똑같은 논리로 모순이 돼요. 이별, 이별과 이, 이별이래. 이, 이별이라. 얘는 안 된다고. 얘가 문제죠. 이별, 이별 갖고는 3가지가 안 돼요. 알겠어요? 자 그래서 요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이거야. 정리할게요. 자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? 자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. 얘가 FF죠. 둘 다 다. 막강한 우성이라고 F가. 이것만 가기만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, 마지막 1이 되는 거지 2가 될 수 없어요. 그래서 얘가 들어간 1번과 3번은 다 안 된다 이거야. 그러면 P와 Q는 1번과 4번으로 확정되고요.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A, B랑 B, D 사이. A, B랑 B, D는 A, O, A, B, O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3가지 나오지. O를 D로 보면 된다고. 오케이? 그래서 여기서 3가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. 여기가 3가지. 그 다음에 E, E랑 E, E, 별 두 가지 나오겠지? F, F, 별, F, 별, F, 별이라 E. 딱 떨어진다 이거지. 1번, 4번이 P, Q입니다. 최종 질문이 자, 이들 사이에 자손 A가 1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야. 자, 그럼 이거 지우고 볼게요. 자, 따져보면 A, B랑 B, D 사이에서 A, B가 나와야 돼. 이 사이에서 A, B형 나오려면 이거면 되잖아. 그래서 4분의 1이 일단 나오고 자, 두 번째 E, E와 E, E, 별 사이에서 E, E가 될 확률은 2분의 1 나오고 F, F, 별과 F, 별, F, 별에서 F가 우성이니까 F 나올 확률은 또 2분의 1이야. 곱해서 이건 16분의 1이라고. 정답이 1번으로 끝입니다. 자, 이거 비교적 할 만하니까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.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.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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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